마태복음 12장 31절 이하의 말씀 은혜를 듬뿍 받겠습니다 참 고마운 아픔이라는 것은 이제 생각해 보니까 전에는 원망과 아픔이 시험이 되고 상처가 됐었는데 불순종의 근거가 되어졌었는데 이제 옛날에 내가 바리세인이었다는 것을 지금 깨닫고 보니까 이 아픔이 참 고마운 거예요 아픔을 통해서 회개를 시키려고 아픔을 주는데 아픔을 해결하려고 기도하는 자들이 바리세인들입니다 아픔을 줬으면 이 아픔이 어떤 아픔입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다 가르쳐 주실 텐데 그것을 생략하고 내 기질 따라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브로슈 고마인 기도는 신에게 자신을 미리 바치다 신에게 자신을 미리 바쳐야 다른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몸뚱아리 바치는 게 영혼을 바치는 게 양심을 바치는 게 자존심을 바치는 게 기도예요 인말 주절주절하고 하는 것은 귀신이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기도하시는 분과 귀신과 함께 기도하시는 분이 차이가 있는데 귀신과 함께 기도하시는 분은 고집만 세져요 성령과 함께 기도하시는 분은 순수해져요 순수가 뭐냐? 내가 하늘 날아가는데 흠이 없냐? 이게 흠이구나? 떼내면 되는 거예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그렇게 위대해서 못 내려가십니까?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서 깨닫는 거예요 이제서 새로운 생활로 살아가야 되겠다고 참 고마운 아픔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사건을 당하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깨달을까? 그냥 이쁘다고 이쁘다고 하면 나는 치욕할 텐데 벌써 여러분 내 영혼이 감지가 안 돼요 여러분들 감지를 못하는 사람은 성도가 안 된 사람들이에요 내가 말을 함부로 하는 거 보니까 이상한데 내가 주님한테 드리는 게 주저주저 하는 거 보니까 이상한데 아타라는 기도도 있는데 나는 정말로 많이 심어야 되는데 나는 자식을 위해서 정말로 많이 심어야 되는데 여러분 심다 심다 심을 거 없으면 눈물 심는 거야 그래서 오늘 그런 거예요 눈물로 세월을 짜는 거야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지도자 상처 줬던 거 용서해 주세요 눈물로 세월을 짜는 거야 지도자는 미리 다 보고 얘기해 주고 제가 깨달은 마대로 이제 말씀해 드립니다 성품이 불량하면 순수하게 첫 번째로 받지 못하고 시간만 끌다가 고난에 넘겨진 후에 눈물만 흘리게 됩니다 후회의 눈물만 간섭받기 싫은 성품은 모나서 남을 찌릅니다 복 많이 받아 타락하지 않도록 구원받은 만큼 믿음을 주시는데 믿음의 그릇이 성품입니다 성품이 안 되오면 고난으로 닦아내고 환란으로 씻어내고 새롭게 찢어서 구워가시는 것입니다 바리세인 속성이란 뻔히 자신의 미래를 예지하면서도 현재의 영적인 요구에 순종치 않고 거절하기 위해서 많은 상황성을 갖다가 붙여서 설명을 합니다 이런 것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방패가 되시고 상금이 된다 해도 죄를 지적하므로 그 순간 하나님 앞에 해결치 않고 묵비권을 행사하고 후손들을 괴로운 고난의 길로 집어쳐 놓고 마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이해하려고 함으로 두렵고 화나지만 순종함으로 답을 보여주십니다 영적인 것은 이해하려고 하였지만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영적인 것은 하나님이 표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너 욕나가는 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표뉴 마! 표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표뉴는 하나님 사역이에요 마는 인간 사역이에요 인간이 무슨 말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명령하면 그죠? 유구무원이어야 돼요 핑계대면 여러분만 소리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관심을 거둬요 그죠? 대할 그런 게 아니에요 어둠의 관세는 또 인간관계로 들어옵니다 가족관계로 들어옵니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 가족이어야 교회 가족이 되는 거예요 가로뉴다는 늘 그랬습니다 예수님 제자라고 하나님 아들 되어줘야 예수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건 넘어가려면 10년 이상 걸려요 어떤 분들은 아니 20년 걸려도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선포를 했으면 순종함으로 해결되는데 설득해달라고 그러고 비교해달라고 그러고 분석해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너무너무 많이 반복해서 설명하다가 보니까 마귀가 안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단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인다 정보도 없이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습관이 마귀인 경우가 참 많아요 무슨 말을 들었으면 반응이 벌써 성령의 반응이냐 마귀의 반응이냐 확실히 나타나거든요 시간에 저도 여러분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어둠의 권세에서 쫓으려면 저 혼자 딴 사람이 돼야 돼요 어? 이 집이 아닌가 배우고 나가야 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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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가 아프고 여러분 성전이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픕니까?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죽으면 게시록 11장 성전 바깥사람으로 나를 치는 거야 여러분 성전에는 어둠의 권세 세상 사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에덴 동사에서 들어가지 말라고 구르비 천사가 불칼을 돌려요 화염병을 천국 가는 게 이런 거예요 내가 가고는 쉽지만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지금 깨달으면 참 고마운 아픔이 돼 그래서 하나님의 눈물로 세월을 짜 어둠의 권세는 즉흥적으로 결정하거든 내일 오야지 이따 가야지 다음 해야지 성질냈네 상처받았네 이래요 그러니까 교인으로 찍어내지 성도로 안 찍어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막 엎드려서도 예배드리고 여러분 예배라는 게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들어가서 죽는 거잖아요 무슨 말을 해요 번제단이 가서 죽어야 되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번제단이 회계야 완전히 나를 바꿔야 돼 허레벌떡 뛰어 앉아서 몇 잡 끼직끼직 적고 이게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은혜는 뭐냐 도전할 근거 방식을 받은 거야 도전을 뭐냐 도저히 못 이기는데 이 근거로 가는 거야 이게 은혜예요 장세기 15장 1절 하나님께서 나의 환상에 나타나시어서 나는 너의 방패라 나는 너의 상금이라 여러분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이 방패가 되고 하나님이 상금인데 뭘 아끼고 뭘 여러분 연기를 시킵니까 그분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는데 저는 많이 임상실험을 해요 주저주저면 응답이 없어요 최고 긴밀하고 마지막 나가는 마귀가 내일 마귀야 다음번 마귀야 다음에는 자라야지 다음에는 헌금하네 오늘 저녁에 데려가면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 환상에 보면 다 연결되는데 붙여놓지는 않았어 내가 스타트로 순종해 그게 다다다다 붙어요 그 정도도 가르쳐줬으면 이게 은혜거든요 도전할 근거와 방식을 받아들이는 거 이게 은혜예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잘못 알아 감성 위로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하루 종일 24시간 바스크를 쓰고 이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지혜롭게 벗었다 썼다 잘할 수가 있어요 영적인 세계를 넘어가는 거야 이 영적인 세계는 정신에서 걱정하면 10년 늙어 20년 늙어 어디가 늙어요? 장기 기능이 얼굴은 좀 덜 늙어요 신체의 나이가 이 장기 기능이 확 늙어버리는 거예요 걱정하니까 왜냐? 잠먼스에 뼈가 상한다고 그랬거든 근심은 골다곤증 다 오는 거예요 회계는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